네 모바일 폰 Who are you? 우린이나 영과 조승우 그냥 느껴지잖아 아직 가는 건 그 모습뿐이지만 동감하고 싶어 기만을 갈 유지태 서로 교신하면서 묘한 감정전을 유지해 작은 세계 속에 너는 실제로는 어떨까? 거품처럼 Bubble Bubble Pop 하고 터지는 여자는 아니겠지? 풀어줄게 내 깊김 Please pass me girl 널 보고 싶을 땐 looking into mobile I wanna call you baby Call you baby Please give me a number 작은 직사각형 간에 난 갇혀가 너의 소식 끝 난 맞춰봐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you Follow follow me girl Girl Look 내 모바일 폰 속에 있는 너 손가락 움직이며 푸념 얼굴 책 보거나 스무 글자 트윗 트윗 인스타그램 그저 바라볼 뿐인 우리 관계를 뒤집어 업을 방법을 찾고 있어 머리를 굴리며 곤을 세워 내 말초신경 메시지? 자연스러운 만남 유도 말 한두씩까지 신경 쓰게 돼 자꾸 유도 내가 봐왔던 다른 여자들과 다른 안점 아냐 이건 유치해 치워 다소 말을 바꿔 어때 뭐 이 좌석은 차분 안 썩 표정표 나오면 네 사진은 삽을 안 줘 널 보고 싶을 땐 looking into mobile phones I wanna call you baby Call you baby Please give me a number Oh 작은 직사각형 간에 난 갇혀가 너의 소식급 난 맞춰봐 Hey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you Follow follow me girl Girl Yeah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you Mobile girl No body can't touch you 내 말은 감정을 느끼는 건지 너도 좀 그런 거지 사연을 있긴 하는데 같이가 좀 헷갈리고 SNS 요즘 쇼 누듯하게 치기 필요해 가위 손까지 쓰다 가지치기 난 네 모습 네 일상들이 너무 좋아 거기에 깔끔한 사진 예쁜 단어들을 골라 수빙센 찌노우까만한 real lady 그게 너인 것 같아 내일이 더 기대되지 쇠로움 없이 특별하지 않은 미래 대신 이런 만남이 난 조금 더 끌려 쉽게 되진 않을 거야 뭐라 하지? 손가락이네 대신 말해줬으면 해 법칙뿐인 연애 학기 싫어 가볍게 보이는 것도 난 순수하게 끌린 건데 Oh real 알아가면 되지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 왓지 않간 심사 정치 간증 생활을 나누자 가까이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 어? 난 네가 궁금해 너에게 두근데는 다른 남자들보다 먼저 만나서 얘기해줄게 사실 난 두근데요 사진과 영상이 아닌 우리의 real life 상상이 되는 건 이것 좀 위험하죠 널 보고 싶을 때 looking into mobile phones I wanna call you baby Call you baby Please get that number Oh 작은 직사각형 아네 난 가져가 Hey 너의 소식금 난 받쳐봐 Hey Follow follow me Follow follow you Follow follow me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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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